비디오 스타 최초 독점 공개 네 정상훈의 변신 멀티 시험 멀티 시험 자! 아 저 정신이 없어 아 고맙네 저기 놈이 있다 이 자식 바보여 바보여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너 뭐야 할지 난리 났어 이 자식 바보여 바보여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너 뭐야 할지 난리 났어 잠깐만요 이게 난리 났어 야 엔지 왜 저 오래 걸려 엔지 너 지나간 사이에 가면 된다며 우리 지나간다며 뭐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거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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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나오시는거죠? 여기요 환불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베개 보고 찾아보자 기대가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지나가면 나오는 쇼라고 하셨거든요 예 언제 지나간거죠? 바로 산포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그 뒤에서 지금 무당탕자 손이 났는데 예 아니 분명히 들어가면서 모자에 손 올리는 것 같은데 저런 경고 다 있네요 아니 뭐 언제 나오시는거에요? 예 지금 지금 무슨 뒤에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전혀 모르거든요 생중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 지금 크루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했냐고 아 크루 헛내면서요 지금? 아 내가 걷잖아 그 뒤에서 여기만 잡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뒤에서 그 와중에 코로 잡들이라고 했나요? 아니 뭐지? 하면서 모자를 벗으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연을 하다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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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발이 안 마셔도 이렇게 안 마셔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이렇게 리허설을 했는데요 진짜 아시는 거죠? 네 다시 한 번 정상훈의 멀티쇼 네 비디오스타 최초 국점 고객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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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저쪽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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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초 3초 아버님 한 번 더 이쪽으로 와야죠 양복이 그 한 번 와야죠 저기 한 번 더 가면 맨살밖에 안 나와요 하하하하 엄마 엄마 계속 주시고 자 빨리 진짜 양복이요? 이 자식 이 자식 네가 양복으로 가려도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아?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왜 그런 얘기 했어요 안 나오잖아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너무 웃겼어 아 안 보여줘야 되는데 벗어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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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벗어버렸어 처음에는 모자 벗어버렸어 벗어버렸어 맨 마지막에는 안경 벗어버렸어 벗어버렸어 아니 이게 좀 넓었으면은 보기도 없는 개인기였고 맞아요 이런 쇼를 준비해 주신 정상훈 씨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매번의 정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또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